여주 그러면 뭐예요? 도자기. 도자기, 쌀. 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깨끗하고 이쁘죠. 유명한 여주. 깨끗한 도시. 여주를 늘 이렇게 생각하면 내년에 다시 만난 곳에 약속드립니다. 우리 수아에 찾아가는 콘서트 로고송이 있답니다. 우리 전 출연진들이 로고송을 부르고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멋진 나자 방송인 신문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분을 찾아가는 소녀리로 아자아자아자 힘을 모아요 남의 손에 손잡고 사랑과 목차는 즐거운 거면 당신을 찾아갑니다 마음을 모아 기쁨을 모아 해보라 기고 나가요 어깨가 돼서 사랑이 되는 우리들의 소리로 아자아자아자아 올려주세요 남의 손에 손잡고 사랑과 목차는 즐거운 거면 당신을 찾아갑니다 사랑과 목차는 즐거운 거면 당신을 찾아갑니다 우리 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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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